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어비츠는 이번 달에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무료특급 배송 및 도시퍼센트 할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어비츠는 더 빠른 배송을 위해 전세계 도시에 더 많은 분류센터와 창고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비츠에서는 로봇 구동장치에 의해 항목이 5분 만에 분류됩니다. 로봇은 배송을 위해 처리, 식별 및 스캔을 위해 주문을 하면 활성화됩니다. 접수된 모든 주문은 전담 직원이 즉시 처리합니다. AI 기계 학습, 고급 로봇 공학, 안전한 결제 시스템 및 기타 첨단 구성 요소를 활용합니다. 안전과 효율성을 위해 직원은 우리 사업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국인, 덴마크인, 활동적인 지역 사회 구성원이고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컨수머리턴 매니지먼트 글로벌 앤뉴얼 서밋의 프리미엄 회원으로서 우리는 고객의 반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전적으로 전념하는 로봇 유닛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보증 및 휴식을 위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반품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구매자 보호 권리를 확인합니다. 품목은 재검사, 포장, 모니터링 및 배송을 위해 발송됩니다. 어비치는 우편한 배달 서비스를 위해 전세계 우체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dpd, dhl, 파셀포스, cj대한통운, 우정사업본부, 패덱스, dx, 시티프린트, 로건, ups 등 29개 국제 배송 서비스를 최급하고 있습니다. 어비치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의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한 누구에게나 귀하의 패키지를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89개국, 한국의 모든 지역, 대부분의 한국 도시에 위치한 우리 서비스에는 오프라인이 없습니다. 수백만개의 재고가 있는 당사 제품은 승인되었으며 표준입니다. 이벤트, 쇼, 전시회 등의 제품을 비롯하여 독특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뛰어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품목의 80%는 전문가가 선배라고 번식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없으면 경계가 설정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큐어 인증 고객 리뷰조차도 우리를 좋게 말해줍니다. 어비치는 소매가 우리 한국인이 쇼핑하고 싶어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온라인과 매장 모두에서 입증했습니다. 어비치와 함께 더 많은 것을 쇼핑하세요. 어머니 부 economies 저지 patriot